생일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생일 축하 노래겠죠? 패스 아 이런 걸 못 듣는데 나에게 주고 싶은 생일 선물이 있다면? 없는데? 맛이 딱 이거예요 뭔지 모르세요? 사장님 이거 모르세요? 요즘 엄청 유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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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안 걸려서 쉬고 있었는데 사롱파이 두 개랑 폼세스 김밥 한 잔이랑 전방으로 이제 소화시키고 왔어요 빨리 먹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도 행복했어요 괜찮다 아 저 규리야 너는 지금 수를 테이크 잘 할게 아무리 화가 나도 안 들어가니 얘가 티아 씨 언제 들었어? 땡 아 아 겁나 귀여운 게 옆에서 너무 오글거래 좋다 머리가 너무 가 있는데 기순홍빈 센 얼굴 대 착한 얼굴 나는 착한 얼굴 나도 착하네? 착한 얼굴 센 얼굴 오빠 막 화면이 나잖아 저도 한 입 먹어봐도 돼요? 아 알죠 안 돼요? 안 돼 찐이라고 불렀는데 너무 찐이가 엄격한 거 같아 맞아요 아까 찐이가 내가 너를 위해 막 맛있는 라면 만들어주게 없어서 이랬는데 안 돼 먹지 마 먹지 안 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어 수를 좀 뽑아내야지 짬뽕에 가까운 맛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너무 텐션 낮게 하고 있었어 진짜? 나 랩 먹은 줄 알았어 켜면인데 언니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있는 거였어 뭐야 랩 먹었나? 언니가 아 이러길래 뭐 규리 언니 화면 멈춘 거야? 언니 언니야 원래 저래 아 안 해놨는데 음 별로 다 좋았잖아 위에 별을 다 진실해는 흰색이 안 나갔어 네 아 지사 언니 머리 자랑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 지사 언니 완전 내 추천 알지 머리 자랑 너무 딱 2장부터 좋아 약간 축내니까 더 좋지 않아요? 이뻐 이게 무슨 소영이야 넌 쏘아있다 땀 쏘아 아 아 아 아 규리 결혼해줘 나는 매일 당신을 위해 요리할 것입니다 그냥 제가 요리하고 혼자 살게요 나 드디어 간다 뭔가 손오공 같지 않아? 렉렉 아 아 앗 뜨거운 거지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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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니야! 아하 참... 잡았다, 이놈. 와, 와! 다 놓칠 뻔했어. 안 돼! 뭔가 떨어트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안 돼! 멤버들 앞에서 트로트 부르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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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뭐야? 다! 다, 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해, 빠진이 가세요, 다! 나 지선이 진짜 봤어. 진짜 믿어줘. 나 믿어줘. 야! 너 뭐야? 목이 뭐야, 시민이지? 목이 뭐야, 시민이지? 야! 야, 시민 이리 와. 뻔지러워. 뻔지러워. 은혜 살기가 가득해. 제가 좋으면 약간 삐진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맨날 삐졌는데...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점점이. 약간... 하연이 이거라. 나 삐졌지. 나 삐졌지. 이 꼴 부었지. 이런 말이에요. 천국이다. 마실랭. 규리가 생각하는 규리의 매력 포인트를 이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눈웃음, 칼각 경례, 남다른 복근, 츤데레 성격, 매력 음식. 전 눈웃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좀 보여주세요. 네.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윙크하고 메롱. 윙크하고 메롱. 여보세요? 어, 웬일이야. 아니... 그때 돈 갚은 걸 안 갚아가지고... 어.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내가 오늘은 바쁜데? 내일은 안 바쁜가? 언제 시간대요? 어떡해. 많이 힘들어요? 아, 울어요? 어? 어떡하지? 글쎄? 아, 많이 힘들구나. 아, 울지 말고 그만 울어요. 아, 내가 미안해.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원해드려요. 뒤에서 뭐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하실 거야, 그거. 언니 각도 있잖아, 언니. 규리 언니는 약간 가까이서 찍어요. 언니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찍으면 언니는 한 이 정도야. 잘 안 보여줘,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살짝 옆으로 틀어서 카메라 보이게. 오케이. 둘, 셋. 잠깐, 오케이. 정상 가까워져. 나도 그때 파란색 섀도우 처음으로 해봤는데. 어, 진짜? 어, 맘에 들었어. 기분 좋았어? 개 수줍어. 셀카 많이 찍잖아. 많이 찍었어. 눈만 이렇게 찍었어. 맞아, 또. 이렇게 찍어서 꼭 올려야 돼. 형님께서 프로미스나인엔 개주기 있어요. 개주기가 뭐예요? 아, 제또. 한 번 보여주세요, 언니.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아, 애매는 안 돼. 뽀닥뽀닥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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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자, 다음 하영이. 멋있게 걸어 나오고 싶은데. 아아. 착, 착 걸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길 수가 없어. 나 지금 이렇게 걸어 맨날. 오빠 탐네. 뭐야? 너무 맛있다. 이마가 왜 이렇게 예쁘냐고. 제가 화장품을 엄청 오랜만에 샀는데. 딱 수정하려고 꺼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맞아, 지난번에도 쉐딩이 그렇게 됐어요. 왜 쉐딩만 사면 그렇게 되지? 쉐딩이 필요해서 사면 자꾸 쉐딩이 하루 만에 뿌셔져. 무려 어제 산 새 섀도우가 박살이 났어요. 몇만 남았어요. 속상하다, 진짜. 10점 하고요, 잘라? 아, 언제 잘라? 아, 언제 잘라? 하나, 둘, 셋. 10점! 아, 어떡하다. 아, 수박. 물. 아, 수박. 아, 오이! 뭐야? 야, 오이는 맛있겠다. 오이. 아, 오이. 아, 오이. 아, 오이. 언니, 우리 뒤집어보자.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떡해? 안 맞추겠죠?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ISTP, 규리언. 규리언이. 규리언이 몇 년? 맞아. 지금 뭔지? 나 보면 몇 년? 그 얘기하다가도. 근데 나는 이게 지금 구지야. 아, 진짜? 구지? 아, 오이. 아, 오이. 아, 오이. 야, 비즈! 야, 비켜봐봐. 이거 하나만 만들고요. 살이죠? 고마워. 아, 크레이지러브 OST 녹음한 거 비하인드 궁금하다고. 그날 호떡 3개 먹었어요. 우와, 정말 중요한 비하인드인걸. 놀리네. 규리 마지막으로 운 적이 언제야. 저 그 애 우리는 보다 울었어요. 그때 셀카 안 찍었냐고. 솔직히 말해서 찍었어요.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어. 눈물 셀카 기대할게요. 우린 친구가 아니야. 아, 이거 TMI인데. 제가 격리를 하다가 교정기가 부러진 거예요. 교정기가 불쌍하다니요. 제가 불쌍하죠. 교정기 때문에 아팠는데. 역시 우린 친구가 아니야. 꼭 브이라이브 킬때마다 내 이마 얘기는 나오더라. 역시 우린 친구가 아니야. 우린 뭔 사이야? 우린 사랑하는 사이야. 뭔가 너무 크게 뚫었나 보자. 귤이 친구랑 싸웠을 때 화해하는 방법은? 맞아. 굳이? 굳이 왜? 친구가 걔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의견이 달라서 싸우게 되면? 의견이 다른데 왜 싸우지? 굳이? 수미칩을 먹을까요? 스윙칩을 먹을까요?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굳이 물어봐요. 굳이? 근데 플로버들이 봤을 때는 제가 ISTP 같아요? ISFP 같아요? 굳이 골라야 되냐고. 이런 기분이구나. 자 레디! 액션! 예쁜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다. 나 예쁜 척 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쁘게 태어나 안군데. 구구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한다고 그러니까 규디는 힘들어. 계속! 구로비트 나이 사랑해주고. 대글에 구구카카를. 내가 구구카카를 하면 반응 잘해. 이렇게. 구구카카! 박래성 여관입니다. 기회를 좀 더 고맙습니다. 듈엄 공이 뜨겁다! 경호 준비! 자! 귤레이트 치겠습니다. 귤이트 1에 1! 하나, 둘, 셋! 이제. 귤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 귤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포야! 음악 글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